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오늘은 계약 강론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계약 강론은 세 가지 계약을 다루게 되는데요 자 계약 강론이죠 강론 자 여기서 이제 네모낭 출제됩니다 네모낭 강론 파트에서 네모낭이 출제가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계약 총론 파트에서는 계약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살펴봤다면 이제 강론 파트는 각각의 개별적 계약들을 만나게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매매죠 매매 자 첫 번째 매매가 먼저 나옵니다 자 두 번째 교환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임대차 이렇게 출제가 되죠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매매부터 순차적으로 한 개씩 한 개씩 살펴볼 건데 자 매매 파트에서는 첫 번째로 계약금이 나오고요 계약금 계약금 그 다음에 자 이번 과정에서 예약이라고 하는 거 볼 겁니다 예약 자 그리고 이제 시험 관련해 가지고 거의 이제 매년 출제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담보 책임 파트 이 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페이지는요 149페이지죠 149페이지 자 매매 일반이라고 돼 있는데 먼저 568조를 보게 되면은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서 매매 목적된 권리를 이전해야 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예 이게 바로 매매입니다 그러니까 매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약정을 할 때 자 매도인 쪽에서는 재산권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을 하고 여기에 대응해서 매수인 같은 경우는 대금을 지급하겠다 대금 지급 요거를 이제 약정하게 되는 거죠 어차피 계약이라는 건 어차피 약속하는 것이고 이행은 나중 문제입니다 이행은 나중 문제고 일단은 그렇게 하기로 이전하기로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다 약정 하게 되면은 매매라는 계약이 성립했다 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려가서 이항입니다 자 전항의 이 의문은 특별한 약정 관습 없으면 그쵸 동시에 이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서설로 내려가겠습니다 개념은 일단 먼저 일방이 재산권 이전 타방은 대금 지급 약정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재산권 이전에서의 이 재산이라는 개념은 재산 재산권 자 요건 이제 갑이 파는 것이 물건을 팔 수도 있겠죠 물건 자 재산권은 기본적으로 물건이 전형적이죠 물건 물건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는 공인중개사니까 아 부동산이겠죠 토지 건물 파는 겁니다 근데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권리 권리도 팔 수 있어요 그래서 재산권에다가 물건하고 권리 이 권리까지 낑겨 넣어서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만약에 갑이 이렇게 물건을 하자 없이 넘겨줘야 되고 권리도 하자 없이 넘겨줘야 되죠 근데 만약에 물건이나 권리에 하자가 있으면 물건이나 권리에 하자가 있으면은 매수인 쪽에서는 담보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되죠 담보 책임 자 이렇게 매수인 쪽에서 담보 책임 추궁할 수 있는 건 하자가 존재하기 때문인 건데 우리가 이제 담보 책임 파트에서 만나게 되는 그 하자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죠 물건의 하자 권리의 하자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자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도 다 이런 맥락에서 그런 것입니다 자 밑에 쪽에 성질입니다 낙성 쌍무 유상 불효식이다 이건 이제 다른 계약들과 다 마찬가지죠 교환도 임대차도 그렇습니다 자 밑에 칸입니다 객체 재산권으로서의 물건뿐만 아니라 권리도 매매 객체가 됩니다 자 그리고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 매매 계약 체결했을 때 그 계약은 유효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자 왜냐하면 어차피 매매를 한다는 거는 약속하는 거기 때문에 처분 권한 처분 권한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150페이지로 오시면요 자 성립이 나와 있는데 계약 세부사항 관련해가지고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대금 지급과 재산권 이전에 대한 대강의 합의가 이루어져도 매매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나중에 정해도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반대급부 금전에 한한다라고 돼 있죠 만약에 반대급부가 자 여기서 이제 재산권 이전이 급부죠 재산권 이전 자 재산권을 이전하겠다 요게 이제 가배급부 계약상 지게 되는 급부고 여기에 대응해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것이 반대급부죠 자 그렇다면 급부하고 반대급부하고 놓고 봤을 때 반대급부가 대금지급이다 그러면은 그게 매매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반대급부가 대금지급이 아니고 대금지급이 아니고 만약에 반대급부가 재산권 이전이다 을도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했다 자 이렇게 약정이 됐다면 이건 이제 매매가 아니죠 이렇게 약정됐다면 이거는 이제 교환이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교환 그러니까 이제 매매가 되려면은 반대급부가 재산권 이전이 아니고 대금지급이어야 된다라는 내용이죠 자 3번 내려갑니다 매매 비용 같은 경우는 당연히 쌍방균분에서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밑에 효력일반론 내려가겠습니다 585조의 매매 당사자 일방에 대해서 의무 이행 기한이 있을 때 자 상대방 의무 이행에 대해서도 동일 기한이 있는 걸로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기본적으로 이제 동시 이행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양 당사자 기한이 같은 걸로 추정한다라는 거죠 자 가령 갑이 재산권 이전하기로 약정했던 게 8월 12일이었다 그럼 을이 나머지 잔금 지급하는 거 있죠 그 날짜는 굳이 정하지 않았다면 정하지 않았다면은 8월 12일인 걸로 8월 12일인 걸로 기한을 추정해 준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양 당사자의 채무가 동시 이행관계 속에 엮여 있기 때문입니다 자 밑에 586조입니다 매매 목적물 인도 그리고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때는 이제 인도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587조입니다 매매 계약이 있은 후에도 아직 인도시키지 않았어요 계약만 했을 뿐 아직 목적물 넘기지 않았다 그런 경우는 과실은 일단 매도인에게 속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매수인은 목적물을 인도 받은 날로부터는 이제 자기는 물건 받았는데 대금 안 줬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대금 지급에 대해서 기한이 정해져 있다면은 그 정해진 날짜에 대금을 주면 되기 때문에 이자는 지급할 필요가 없어지겠죠 자 이제 오른쪽에 예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예약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자 예약을 한다는 것은 나중에 계약을 하자고 하는 계약입니다 자 매매를 하려고 해요 자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당장 매매를 하자는 건 아니고 3년 뒤에 자 3년 뒤에 매매를 하자는 거예요 자 갑쪽에서는 지금 현재 상가를 팔려고 하고 상가를 을은 상가를 사고 싶어요 사고 싶어요 근데 각이 아직 장사 접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매매는 3년 뒤에 하자는 거죠 3년 뒤에 매매합시다 그거를 이제 약정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예약이에요 그럼 예약을 한다는 거는 3년 뒤에 매매를 하기로 당사자가 합의한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예약도 계약이죠 자 3년 뒤에 매매하자고 예약 거는 거 그것도 합의한 거니까 예약이라는 거예요 계약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로써 이제 을은 3년 뒤에 매매를 완성시킬 수 있는 원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을을 예약의 완결권자라고 해요 예약 완결권자 그리고 갑은 이제 예약상 의무자 혹은 예약자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후에 이제 을은 3년 뒤에 예약 완결권이 있죠 완결권 이걸 갑한테 행사하면 예약의 완결권을 갑에게 행사합니다 이렇게 행사하게 되면은 이렇게 행사 완결권 행사를 통해서 예약을 걸어놨었던 그 본 계약이 이제 매매 계약이죠 그래서 이제 매매를 성립시키게 되는 겁니다 완결권 행사로 본 계약이 매매를 성립시킨다 이제 이런 걸 예약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럼 예약 완결권을 행사해가지고 예약 완결권을 행사해가지고 일방적으로 매매를 성립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예약 완결권도 형성권입니다 형성권 자 형성권에 해당이 되고 따라서 제척기간은 10년입니다 여타 다른 형성권들이 그러하듯이 제척기간은 10년이다 자 그리고 갑이 예약이 걸려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가를 다른 사람한테 팔아넘겨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팔아넘겼다 다른 사람한테 상가에 소유권을 넘겨버린 후라고 한다면은 어쨌든 소유권은 병한테 넘어가는 거겠지만 을은 예약의 완결권을 여전히 갑에게 행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약 완결권은 어쨌든 채권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소유자를 상대로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예약상 의무자인 갑을 상대로 해서 여전히 완결권 행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제3자한테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예약의 그 효력을 주장하기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 예약의 완결권 이 예약에 대한 내용을 가등기 칠 수 있습니다 가등기를 쳐놓게 되면 이제 본등기 청구를 들어가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제 병에게 넘어가 있던 상가를 을이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가등기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먼저 564조 조문을 좀 보면은 매매 일방 예약은 상대방이 매매 완결할 의사 표시했을 때 효력 생긴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첫째 줄에 매매를 완결할 의사 표시하는 거 있죠 이게 바로 완결권 행사를 말하는 겁니다 완결권 행사 자 2항 내려갑니다 전항에 의사 표시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예약자 쪽에서 상당 기간을 정해서 완결 여부 확답을 최고할 수 있습니다 뭔 말인가 을이 완결권 행사를 안 하고 있으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이제 궁금하죠 그럼 예약자가 완결권자를 상대로 해서 당신 완결권 행사 할 건지 말 건지 완결권 행사 할 거냐고 말 거냐고를 최고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역시 최고했는데 을이 여기서 완결권 행사를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답을 안 하게 되면 네 이 경우는 이제 효력을 잃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3항에 내려가시면 전항의 기간 이내로 확답받지 못했다 그러면 예약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자 밑에 표로 내려갑니다 개념 자 예약은 이제 본 계약 체결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나오죠 채권 계약입니다 어차피 당사자가 약정을 하는 것이고 자 그 밑에 칸 예약 완결권이요 일방적 권리 행사라서 형성권 제척 기간 10년이죠 자 그리고 완결권도 결국에 재산권이기 때문에 양도가 가능하고 그리고 특히나 제3자한테 넘어가 있는 걸 도로 찾아오기 위해서는 가등기를 할 수도 있다 자 그리고 3번 내려갑니다 예약 목적물을 제3자에게 이전시켰습니다 자 소유권을 제3자한테 넘겨버렸을 때도 그때 예약 완결권은 여전히 저쪽 의무자 갑상대로 해가지고 행사 들어가야 된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4번 같은 경우는 아까 조문에서 봤던 거죠 예약자가 최고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계약금 가죠 자 계약금은 일단 그 기능을 살펴봤을 때 세 가지 기능이 있죠 자 밑에 쪽에 표를 보게 되면 먼저 증약금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계약 체결됐다라는 증거죠 증거 자 그리고 위약금인데요 이 위약금은 당사자가 위약금으로 하자고 위약금으로 합시다 라고 특약 들어가야 되는 거죠 특약이 있어야 위약금이다 특약이 있어야 위약금 그럼 특약이 없으면 위약금 될 수 없겠네요 그렇죠 특약이 들어가야만 그게 위약금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당사자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합시다 라고 합의가 들어갔다면 자 그 경우에는 그 계약금은 위약금으로써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되죠 자 위약금으로써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위약금으로 걸어놓고 특약을 했다면은 이 경우는 계약금을 주로 몰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내려갑니다 자 이제 해약금이에요 해약금 자 이거는 양당사자에게 해제권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부자 쪽에서는 포기하고 해제 수령자 쪽에서는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당사자 사이에서 다르게 정한 바가 없다면은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해약금으로 추정이 되죠 해약금으로 출제가 되니까 해약금 관련해가지고 본격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넘기시면 152페이지에 계약금 계약 법적 성질부터 나와 있습니다 일단 계약금 계약이 체결된다라는 거는 자 가령 갑이 토지를 팝니다 자 갑이 토지를 팔고 을은 토지를 살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갑과 을 사이에서 토지를 객체로 해서 매매 계약이 성립된 거죠 자 매매 계약이 성립됐다 자 그리고 매매 목적물인 토지 자 갑은 을에게 토지를 넘기기로 했고 자 그리고 을은 이 토지를 10억에 매수하기로 했다 그럼 갑과 을 사이에서 10억짜리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된 건데 자 여기서 을이 매매 계약을 성립시키고 성립시키고 그 이후에 계약금을 교부할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10%를 교부하게 되기 때문에 계약금으로 1억이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계약금 1억을 교부하였다 자 이렇게 된다면은 이 계약금이 교부가 되면서 을은 계약금 교부자 자 갑은 계약금 수령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로써 갑과 을 사이에서 계약금 계약이 체결이 된 겁니다 계약금 계약이 계약금 계약 체결됐대요 자 그럼 이때 이 계약금 계약은 일단 매매 계약의 부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죠 매매 계약이 주된 계약이라면은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에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 계약금 계약은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가 실제 교부해야 교부를 해야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 성질 요물 계약에 해당되죠 낙성 계약이 아니라 요물 계약이다 자 그리고 이제 교부자 쪽에서 갑에게 계약금 1억을 건넸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약금은 갑이 가지고 있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자 만약에 땅값이 지나치게 낮아져 버리면 매매를 이제 10억에 매매했음에도 불구하고 땅값이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교부자 입장에서는 교부했던 계약금을 포기해야죠 자 계약금을 포기해 버리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채무 불이행을 가지고 해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고 빠져나옴으로써 이행착수 들어가기 전에 계약금 가지고 이제 해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갑에게 교부했었던 1억을 던지고 빠져나온다 요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죠 자 반면에 땅값이 지나치게 올라가게 되면은 수령자 갑은 을에게 받았던 1억을 돌려주면서 1억을 돌려주면서 자기 돈 1억 보태서 을한테 2억을 줘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배액을 상환해서 해제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이게 이제 해제 방법이 되는 것이죠 자 이때 갑 쪽에서 배액을 상환하는데도 을이 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을이 안 받습니다 자 그럼 을 쪽에서 수령을 거부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 갑이 이 계약금 배액을 갖다 공탁해야 되냐 공탁까지 해야 되냐 라고 묻는다면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공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먼저 계약금 계약의 성질부터 말씀드립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은 요 물 계약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주된 계약이 매매 계약이라면은 그 매매 계약이 부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된 계약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뒷문장 보시면은 주된 매매 계약이 무효가 돼 버리면 종된 계약금 계약도 덩달아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밑에 쪽 양과로 3번으로 내려가시면 해약금 계약 해제 565조가 나와 있습니다 자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 금전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를 했다 자 그러면 당사자 간의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교부자 쪽에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자 그리고 수령자 쪽에서는 그 배액을 상환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밑에 551조 규정을 적용시키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데 계약금을 가지고 해제할 때는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 표로 내려가 보죠 사유입니다 자 목적물 가격 등락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은 그 사유가 아니다 단순 변심으로 하는 해제죠 이거는 자 그리고 동그라미 1번 내려가서 교부자 같은 경우는 계약금 포기하고 해제 자 동그라미 2번 내려가서 수령자 같은 경우는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를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수령자 쪽에서 해제를 할 때는 단순한 의사 표시만 가지고는 해제를 할 수 없죠 그 배액을 그 배액을 갖다 줘야 갖다 줘야 해제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때 디근내려갑니다 배액의 이행 제공까지만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대방이 수령 거부를 했을 때 공탁까지 해야 되는가?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 가서 이제 시기가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 계약금을 가지고 해제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그 해제 시기 같은 경우는 이행착수 전이다라 그러죠 이행착수 전 자 우리가 통상 이제 매매 합의를 한 다음에 자 매매 합의를 하고 자 그 이후에 계약금 걸고 그리고 나서 중도금 지급 그리고 나서 잔금 지급 등기 넘기고 뭐 이런 순서로 이루어지죠 자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될 때 계약금을 가지고 해제하는 것은 바로 이 시점이죠 중도금을 지급하는 단계로 나아가기 전까지 이 시점까지 계약금을 걸었던 이 시점까지 이때까지가 계약금 해제를 할 수 있는 시점이고 딱 중도금을 지급해버리는 순간 중도금 지급 단계로 나아가는 순간 이거는 이행착수로 들어간 겁니다 자 이렇게 이행착수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네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계약금 해제를 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계약금 해제할 수 없음 네 그 전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임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동그라미 1번 이행착수 전에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 동그라미 2번에서는 셋째 줄에 중도금 지급 자 뿐만 아니라 장금 들고 등기소 가자고 촉구하는 거 다 이행착수 들어간 겁니다 자 동그라미 3번 내려갑니다 여기서 이제 열거되고 있는 것들은 이행착수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이죠 자 기흑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 신청한 거 그리고 허가 받은 거 전부 다 이행착수 아닙니다 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게 되면은 그 계약에 매매 계약의 효력이 생기든지 하는 것이지 이게 이제 이행착수하고는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니은입니다 이행청구 소송 제기하는 거 있죠 소송 제기해서 판결받는 것도 이제 이게 이행판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판결 떨어지고 나서 이제 중도금을 지급했다면 이행착수겠지만 그거 아니고 그냥 판결 떨어진 거 그 자체만 가지고는 이행착수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효과로 내려갑니다 이행착수 전이기 때문에 원상회복 의무는 없습니다 서로 이제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돌려줄 것도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계약금을 가지고 해제하는 거는 단순 변심에 의해서 해제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뭐 손해배상청구 할 수 없습니다 계약금을 던지고 빠져나왔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까지 묻는 거는 너무 가혹하게 봐야 되겠죠 자 특수문제 내려갑니다 이 해약금 해제를 규정하고 있는 565조는 임의규정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를 배제하겠다라는 당사자 간의 특약 유효입니다 2번 계약금 교부가 법정 해제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계약금을 교부했던 경우라도 채무불이행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법정 해제는 문제없이 얼마든지 행사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내려가서 3번입니다 계약금 일부만 교부했을 때 수령자 쪽에서 계약금을 통한 해제를 할 때는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죠 약정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계약이 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가령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매매 합의를 할 때 자 여기서 이제 매매 목적물이 10억짜리면 자 토지 매매하기로 한 토지가 10억인데 10억에 매매하기로 합의했는데 그러면 약정 계약금을 가지고 을이 갑에게 교부해야 되는 건 계약금 1억이죠 자 근데 계약금 1억을 교부하지 않고 갑에게 천만 원을 교부했다면 자 천만 원을 교부했다는 거는 계약금 전부를 교부한 게 아니고 계약금 일부를 교부한 거죠 자 그럼 갑이 을로부터 받은 계약금은 일단 천만 원밖에 받은 바가 없는 것이죠 자 이때 땅값이 올라가니까 땅값이 올라가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계약을 해제하고 싶은 거죠 이때 갑이 해제를 할 때 그 배액의 기준이 되는 금원 자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약정 계약금인가 실제 교부 받은 계약금인가 갑은 을한테 천만 원이라고 주장하겠죠 야 천만 원에 배액을 주면 되는 거잖아 내가 받은 게 천만 원이니까 갑은 그렇게 주장하겠지만 을은 그러겠죠 아니지 약정 계약금이 1억이니까 1억의 배액을 줘야 되겠지 라고 을이 주장을 하겠죠 자 이거 가지고 이제 분쟁이 생겼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실제 교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인 것인가 아니면 약정 계약금의 배액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분쟁이 있었는데 우리 판례 입장은 약정 계약금의 배액이다라고 해야 됩니다 실제 교부 받은 계약금이 아니고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실제 교부 받은 그 계약금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약정 계약금이 배액의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약정 계약금 이게 이제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계약금이었습니다 자 다음 이제 뒤로 넘겨서 담보 책임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담보 책임은 이제 하자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제도죠 자 담보 책임은 책임지는 쪽이 매도인 쪽입니다 자 왜냐하면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자 그렇다면 매도인 갑 쪽에서 하자 없는 물건을 넘겨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갑이 넘겨준 권리나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거죠 하자 자 이때 하자의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자 갑이 결국 넘기는 게 재산권이기 때문에 네 이 하자는 물건의 하자일 수 있고요 혹은 권리의 하자일 수 있죠 자 여기서 이제 권리의 하자가 다섯 가지가 나오고요 물건의 하자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하자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을은 매수인으로서 담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거죠 담보 책임을 지라고 을이 갑에게 추궁하게 됩니다 담보 책임 추궁 자 여기서 을이 이제 담보 책임을 추궁하는 방식은 을이 권리 행사를 통해서 책임 추궁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일단 가장 대표적인 권리가 권리가 계약을 유효였던 계약을 해제하는 권리입니다 해제권을 행사해가지고 갑한테 넘겼던 뭐 계약금이라든지 중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돌려받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매도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다라고 인정된다면 손해배상 청구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매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하되 계약을 진행하되 목적물 일부분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면 이 경우는 감액을 청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매수인이 행사하는 권리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예요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 그리고 감액 청구 이렇게 세 가지가 담보 책임의 큰 뼈대입니다 이것들을 매수인 쪽에서 추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로 자 그렇다면 이 매도인 갑 쪽에서는 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가 자 갑이 책임지는 이유는 간단하죠 하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갑이 책임지는 이유는 하자가 있어서 책임을 지는 거지 갑이 단순히 잘못해서 책임진다 그렇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질 첫 번째 담보 책임은 법정 책임이고 그리고 무과실 책임입니다 설령 매도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매도인 쪽에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죠 하자가 있으면 책임지는 게 마땅하다 무과실 책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담보 책임은 어쨌든 계약법에 규정돼 있는 것이고 당사자 합의가 더 우선되는 거죠 그래서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에 해당이 돼서 당사자가 특약을 집어 넣어가지고 담보 책임을 더 가볍게 할 수도 있고 담보 책임을 더 무겁게 할 수도 있고 아예 배제시켜 버릴 수도 있고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런 내용들 한번 살펴보면요 자 먼저 일단 개념부터 확인하면 매매 목적인 권리나 자 혹은 물건 속에 하자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경우 이제 매도인 쪽에서 매수인을 상대로 해서 부담하게 되는 책임 문제입니다 자 밑에 쪽에 지금 성질이 나와 있어요 법정 무과실 책임이다 라고 되어 있죠 매도인이 고의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안 따지고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임의 규정인데요 담보 책임을 면제시킬 수 있고 가중 감경시킬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죠 자 근데 여기서 법정 무과실 책임 부분에 보시면은 물론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마땅하죠 자 근데 그 밑에 나오는 내용은 만약에 매수인 쪽에서 매수인이 하자를 확대시켰다면 자 하자를 확대시켜 버렸다 하자를 확대시키고 하자를 가공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자 하자 확대 가공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가령 자동차가 있는데 자 매수인이 자동차를 샀다는 거죠 자동차를 자동차를 샀는데 자동차 문짝이 안 열리는 거죠 자동차 문이 안 열립니다 문 자 지금 이 그림은 차를 위에서 내려다 본 거예요 그죠 그림 잘 그렸죠 자 차를 위에서 내려다 본 겁니다 자 여기서 문이 안 열리는 거죠 문이 그럼 문이 안 열리니까 이 물건 하자에 대해서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을 건데 매수인이 나름대로 고쳐보겠다고 문짝을 뜯어버린 거죠 문짝을 뜯어버리고 분해를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부품이 분실되고 더 망가져 버렸다는 거죠 그럼 매수인 쪽에서 원래는 하자가 그렇게 막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는데 그 하자를 더 확대시켰고 가공시켜 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담보 책임을 물을 때 묻더라도 이 매수인 쪽에서 잘못한 이 부분도 참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참작해야 된다 참작 사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아무래도 매도인 쪽에서 지는 책임은 조금 더 가벼워진다 이런 맥락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임의규정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배제특약이 유효긴 한데 자 여기 밑에 니은에 보시면은 매도인이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이 제도 자체를 악용시켜 버렸다는 거죠 그런 경우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고객님 자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고객님 여기다 계약서에다 쓰는 거죠 자 갑이 예를 들어 중고차를 팔아요 중고차 중고차 파시는 분이고 이분이 중고차를 매수하죠 매수자 이때 중고차를 팔면서 갑이 고객님 여기다 사인하세요 사인 자 하자가 있어도 하자 있어도 책임 묻지 않기 책임 추궁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기로 이런 식으로 특약을 집어넣는다는 거죠 물론 이런 식의 특약을 넣었을 때 민법의 시각에서만 바라보면은 이 특약 유효예요 하자 있어도 책임 추궁할 수 없다 민법의 시각에서만 바라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담보 책임은 이미 규정이라서 특약으로 배제해도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배제해도 된다는 거죠 자 배제시켜도 되는 건데 자 근데 문제는 만약에 중고차를 판매하는 갑이 하자가 있다라는 거 이 차에 하자가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 갑이 여기에 하자 있음을 알면서도 알면서도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특약을 집어넣어가지고 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까지 배제시켜서 매도인 갑을 보호할 법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했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하자가 있었을 때 매수인이 담보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니은에 보시면 매도인이 하자 있음을 알면서도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이를 악용했던 경우라면은 그때는 책임을 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밑에 칸 내려갑니다 적용 범위가 나와 있는데 담보 책임은 유상계약에 적용됩니다 공짜로 받았을 때는 하자가 있어도 책임을 물으면 안 되죠 돈 주고 샀는데 하자가 있으니까 책임 물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상계약에 준용된다라는 거죠 유상계약 준용 자 이제 본격적인 내용입니다 밑에 양과로 입원해 보시면 권리의 하자 나와 있고 권리하자는 총 다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 권리하자는 전부 타인 권리 매매 자 두 번째 권리하자는 일부 타인 권리 매매 그리고 세 번째가 뒷페이지 넘기시면은 수량 부족 일부 멸실 네 번째 권리하자 용의권에 의한 제한 다섯 번째 권리하자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 자 그리고 밑에 쪽에 물건의 하자 나와 있죠 물건의 하자는 특정물 하자도 있고 자 그리고 종류물 하자도 있는데요 자 먼저 권리하자 첫 번째 전부 타인 권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리하자 첫 번째로 나오고 있는 전부 타인 권리는 매매 목적물 전부가 다른 사람 거라는 거죠 전부 타인 권리입니다 전부가 다른 사람 거야 이 말이죠 자 가령 갑 쪽에서 토지를 팔겠다고 자 토지를 팔겠다고 의라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자 매매 계약을 했는데 자 갑이 을한테 토지를 넘기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토지가 전부가 다른 사람 거라는 거죠 자 전부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갑이 을한테 팔겠다고 계약을 해도 되는 것인가 예 괜찮죠 왜냐면 매매는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어차피 계약은 약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계약은 일단 유효다라고 해야 되죠 매매 계약은 유효한 것이다 그리고 갑은 병이 소유하고 있던 땅을 을한테 팔 수 있죠 병한테 받으면 됩니다 병한테 사서 병으로부터 사와서 을한테 넘겨주면 될 일이기 때문에 계약 자체는 문제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갑이 병으로부터 매수하지 못했다면 매수해오지 못했던 상황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갑이 토지를 을에게 더 이상 넘겨줄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을은 담보 책임을 추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을이 추궁하게 되는 담보 책임은 첫 번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 상태죠 지금 현재 왜냐하면 전부가 타인의 것이기 때문에 전부 타인 권리는 목적 달성이 안 되는 그 상황이 이미 전제로 깔려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매수인은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불문이에요 선악을 불문해 버리고 체결했던 계약에 대해서 해제권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가 병거라는 걸 알았든지 몰랐든지 상관없이 일단 이 토지 자체를 을이 가져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계약을 끝날 수 있는 해제할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을이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들어갈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인 책임 추궁을 들어가는 건데 자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을이 몰랐어요 만약에 전부가 타인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상태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손해배 청구까지 하는 거는 이제 부당한 거죠 선일 때 몰랐을 때 그때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전부 타인 권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하나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의리 하나도 가져올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척기간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제척기간 구애받지 않고 담보 책임을 추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전부 타인 권리 먼저 569조를 살펴보게 되면은 매매 목적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 매도인 쪽에서는 권리 취득해서 매수인한테 이전시켜줘야 되는 거죠 자 근데 밑에 570조를 보게 되면은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 쪽에서 그 권리를 취득을 해가지고 매수인에게 이전시켜줄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다 자 그렇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 해제는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불문하고 해제 가능합니다 자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추가적인 손배 청구는 할 수 없다라고 규정돼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고 싶다 그러면 매수인이 그 사정을 몰랐을 때 선의의 경우에 손배 청구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이제 사례박스 밑에 기억해 보시면은 매수인은 선악을 불문하고 계약 해제가 가능하고요 자 니은의 선의의 매수인은 추가적으로 이제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디귿의 제척기간은 없다라고 되어 있죠 자 위쪽에 사례박스 내용을 좀 보죠 자 보시면은 갑이 자기 건물을 을에게 매도했고요 을은 이를 다시 병에게 전매했습니다 그런데 갑이 자 가지 앞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라고 수정하세요 자기 갑이 둘째 줄에 자기 앞으로 등기가 남아있음을 이유로 정액에 매각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했다라는 거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자 갑이 토지를 을한테 팔겠다고 매매계약을 체결했고요 그쵸? 자 그리고 건물이네 건물 자 그리고 을이 이 건물을 그대로 미등기로 전매하기로 병한테 팔기로 또 추가적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됐다는 거죠 그럼 을 같은 경우는 건물을 병에게 이제 넘겨줘야 될 건데 이 건물은 현재 을 게 아니니까 갑의 소유니까 갑으로부터 넘겨 받아서 을이 병한테 넘겨줘야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갑이 이를 기회로 이중으로 매매를 해가지고 정한테 팔아 넘겨버렸다는 거죠 자 정한테 팔아버리고 건물 등기가 명의가 정한테 넘어가 버렸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 본다면은 더 이상 갑이 을한테 건물을 넘겨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을은 을은 갑으로부터 사올 수가 없게 되죠 그럼 역시 병에게 건물을 넘겨줄 수가 없게 됩니다 소유자는 누구냐? 여기 있습니다 소유자 따로 있죠 이 상황이 바로 이제 전부 타인 권리 매매 상황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매수인 병의 입장에서는 을과 약속했지만 을이 약속을 지킬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추궁하게 된다는 거죠 담보 책임 추궁 그리고 이제 을도 마찬가지로 갑을 상대로 해가지고 갑을 상대로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중매매 법리가 적용되겠죠 책임을 역시 추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담보 책임 문제는 이제 여기서 생길 수가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여기서 담보 책임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일부 타인 권리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다음 강서부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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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